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도커 컨테이너 활용법에서는 이제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를 하나씩 지우는 방법들 그 다음에 검색 그랩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에 지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다루도록 할게요 앞에서 저하고 같이 이제 실습을 했다면 수도도커 이미지셋을 때 여러가지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복습 차원에서 태그를 달아가지고 저하고 같이 저도 이제 뭐 태그를 막 여러가지 달아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딨냐 지금 실행했던 결과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아무나 다 태그를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도도커 이미지 태그 그 다음에 이제 뭐 데브htb 2.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태그가 여러가지 달게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아이디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적으로 그냥 몇 개 다르게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도커 허브를 통해가지고요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좀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미지를 지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수도도커 그 다음에 이미지 rm 리무브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것들이 현재 뭐 http 그 다음에 sent os 그 다음에 linux http 이런 문자들이 있는데 우선 이미지 아이디가 겹치지 않는 것부터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 카피를 해가지고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은 없다고 합니다 왜 없다고 하냐면 태그가 3.0 이라고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폴트는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디폴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는 태그가 뭐 3.0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명확하게 요것들을 이제 써줘야겠죠 3.0 이렇게 지우시면은 지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도커 이미지스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정확하게 지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현재 이미지가 동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만약 동작하고 있다면은 뒤쪽에서 이제 이미지를 실행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건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탑을 하시고 난 뒤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다 지워주셔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들을 이제 지워주면서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요 뭐 태그 같은 거 달고 하면 그 다음에 새로운 것도 이미지 다운로드 받으면은 점점 좋은 용량들이 이제 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것들 이미지가 지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 정보와 아이디가 같은 게 있어요 이것들을 한번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RM 그 다음에 각각이 돼서 이제 태그들이 다르죠 이게 그냥 지울 때는 이거 웹서버 한번 지워볼까요 웹서버 웹서버 그 다음 태그가 1.0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워집니다 한 마디로 언태그되어 있는 거죠 언태그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사라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한 번에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미지 아이디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운영하다 보면은 이 앞에 있는 한 세내자 정도가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웬만큼 다르죠 다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게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겹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지우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이 전체 이미지 아이디 값을 기재를 해서 지워도 되고요 도커, 도커,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rm, 아니면은 rmi로 하셔도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도커 이미지 rm하고 그 다음에 줄여서 rmi로 이렇게 씁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rmi로 좀 바꿔가지고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얘를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 가지고 카피를 해서 여러분들 지우셔도 되는데 지워지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현재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저장소 쪽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 데서 참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저장도에서 참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게 이미지 아이디가 같다라는 것이죠 같고 이제 태그까지 명확하게 이 저장소에서 태그까지 했을 때는 지워지는데 내가 이거를 한번에 지우려고 했더니 안 지워진다 여러 곳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한번에 지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f라고 하는 옵션을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서 앞에서 제가 봤잖아요 앞에서 2자, 3자에서 4자 정도는 거의 겹칠 일이 거의 많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써주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한 3자 정도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혹시나 겹쳐버리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f 옵션을 줘가지고 너무나 빠르게 판단을 해서 지워버리면은 위험할 수가 있겠죠 뭐 위험이니까 다시 이제 만들면 되긴 되는데 혹시나 위험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세례자 정도에서 아니면 명확하게 다 써주기를 저는 좀 권고를 드립니다 이게 갑자기 여러 학생들하고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빨라요 마우스도 빠르고 키보드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운영 엔지니어를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운영할 때는요 그래서 저는 4자 정도 우선은 실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해주시면은 한 번에 다 삭제가 돼요 지금 현재 차이점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하나만 좀 삭제를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태그들이 여기에 참조를 할 때는 하지만은 이렇게 마이너스 f 옵션이라는 것을 주면은 말 그대로 다 지워져 버린 거죠 무조건 지워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수도 도커 수도 도커 이미지 쓰라고 다시 하시면은 하나밖에 안 남았죠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동되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동작을 시키고요 그때 이제 삭제를 할 때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런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도커 다운로드 받은 것들을 실행하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나중에 또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저희가 MySQL 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실행을 시키도록 할게요 이미 저는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실습을 했기 때문에 있고요 요걸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그 다음에 이미지쓰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MySQL이 있고요 요것을 이제 실행시키면은 토커 그 다음에 run-it MySQL 그 다음에 bash 해서 요 안에 있는 bash 명령어들을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명령 프론트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떠요 들어온 거죠 아이디 확인하시면은 root 요 안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MySQL이요 그래서 나중에 요것은 별도로 좀 실습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탭을 열어서 아니면은 터미널을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도 도커 ps 명령어는 이제 프로세스 정보들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도커 컨테이너가 실행되고 있는 것을요 확인을 해 보시면은 MySQL 이렇게 동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작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삭제를 할 겁니다 우리가 도커 이미지스 프로세스 정보들이요 이미지스 정보들 뭐 프로세스 정보들 한번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한번 삭제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이미지가 우리가 지울 거예요 똑같이요 그래서 수도 그 다음에 이미지 RMI죠 RMI 그 다음에 요 이미지를 내가 지우겠다 아니면 MySQL을 그냥 지우겠다 하면 이렇게 지웠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우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요것이 이제 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 아이디 값 요 아이디 값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컨테이너 얘가 참고를 하고 있다 그럼 이 컨테이너는 뭐냐 데모 컨테이너는 뭐냐 요거는 뭐냐면은 수도 도커 ps 명령을 입력하시면은 기존에 저는 기존에 이제 뭐 이렇게 실행됐던 그런 컨테이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ps 명령을 이용해서 보면은 이런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프로세서 동작하고 있는 아이디 값이죠 컨테이너 아이디 값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참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냐면은 이전에 실행되고 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하기 전에 복습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대문들이 뜨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다른 메시지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동작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동작하면 어떻게 하냐 저희가 수도 네 수도 그 다음에 도커 그 다음에 스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얘도 현재 동작이 되고 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수도 도커 스탑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있죠 이 아이디 값에 대한 이것을 여러분들 중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단을 시키세요 스탑 명령이고요 그러면 수도 도커 ps 명령 하시면은 현재 프로세스 상으로는 동작하고 있는 것이 없다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다 끝내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하고 싶지 않다 지우고 싶다 이제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공간들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워 주셔야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명령을 했듯이 도커 이미지스 명령어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를 이제 지울 겁니다 예를요 그 아니면은 요거를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커 그 다음에 rmi rmi 그 다음에 나는 요거를 명확하게 요거를 지우겠다 카피를 해주시면은 또 아마 여러가지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f 옵션 마이너스 f 옵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우시면은 지워줘요 수도 도커가 있습니다 도커 이미지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은 지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f 옵션이라는 것이 이럴 때 이제 사용합니다 앞에서 제가 마이너스 f 옵션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작하고 있는 컨테이너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절차들을 갖추시고 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삭제를 권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이미지스이나 그런 것들을 또 정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커 이미지스 프론 이미지죠 이미지 이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하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다 삭제를 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지를 제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았던 것들을 뭐 삭제하고 그런 여러가지 옵션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로세스 동작하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신 것 같은 방법 이제 Heart etzung 내용사항 because pretty 손 소셜 여기서 nun väris